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에 위치한 라웅화산의 분출로 현지 공항 5곳이 일시 폐쇄됐습니다.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라웅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재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고 응우라의 국제공항과 롬복국제공항을 비롯해 공항 5곳을 잠정 폐쇄했습니다. 해발 3,332m의 라웅화산은 1km에 이르는 화산재를 뿜어내는 등 화산 활동이 활발해져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 직전 단계로 올라간 생태입니다. 라웅화산 분출 영향으로 호주와 발리를 잇는 항공편과 자바섬을 오가는 국내 항공편이 다수 결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